네 이하나입니다. 유영광 주가 일하시네 반주 조용히 나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네 조금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늘풍 향기에서 노래 유영광 반주 조용히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대인으로 앉는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영광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노래를 모르니까 먼저 찬미를 부른 다음에 이걸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내 아버지 누리 내 아버지 누리 내 아버지 저긋던 밤을 꽃길 내 모든 것 들일 때 모두 고백해 영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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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첼로를 함께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성악가 크리스찬 할머니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해보겠습니다. 금방 시작하네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지. 삼미를 더 하고 싶은데 함께 섭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때려네 내 힘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했냐고 아니네 주가 이리 하시네 주가 이리 하시네 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리 하시네 주가 이리 하시네 주가 이리 하시네 우리 모이 이곳에 주님 앞이 되시네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 이리 지었네 저희들 또 먹은 곳이 있네 그 모든 그들인데 오늘 고백해 누나 주가 이리 하시네 주가 유리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유리하시네 주가 유리하시네 신뢰하며 갚은 자에게 주가 유리하시네 주가 유리하시네 주가 유리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유리하시네 주가 유리하시네 신의 하늘과 등소 아름다운 게 신의 하늘과 등소 아름다운 게 꺼져 버리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노래가 서툴르니까 저도 서툴릅니다. 한 번만 더 키를 아직 잘 못 잡아서 여기도 아직 안 잡혀 있고요. 키를 아직 잘 못 잡았네요. 어떻게 하면 키를 잡을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적어도 다섯 번, 열 번 이상은 해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건데 저는 즉석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맘 그 말 길 없어서 제가 또 두세 번 더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큼 소리로... 내 소리가 작으니까... 마지막으로 더 깊은 감동으로 찬양을 올려줄 수는 없을까? 네. 금방 시작하니까. 오늘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막사고 양수는 가 Jenna 아버지랑 ைboo